대전경찰청이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44명을 단속하고 이 중 2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. 70대 남성 A 씨는 지난 1일 대전 괴정동에서 선거 벽보를 돌로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고, 40대 여성 B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이 후보 예정자를 위해 유성구의 한 마을축제준비위원회 자전거 3대를 기부한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경찰은 송치한 2명 이외에 금품을 수수했거나 현수막 등을 훼손한 혐의로 37명을 수사 중이고, 5명을 불송치 종결했습니다.